아유 생선 구웠네 돈이 어디서 나 이런 걸 사 거짓말 했어요 아버지한테 육상 예비 달라고 뗐었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산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육상 예비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여도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 아프신데 맨밥에다 간장만 주기 싫었어요 하면 할수록 느는 게 거짓말이다 다음부턴 하지 마라 다음부터 엄마가 아프지 마 그래 밥 먹자 잠깐만요 이게 뭐야 엄마 아프니까 우리가 먹여주려고 나 손하고 팔은 말짱해 그러니까 니들 먹어 해주고 싶어요 우리도 효도하고 싶다고요 나도 부르고 싶어요 밥이 괜찮네 질지도 되지도 않고 니들 이 엄마 말 잘 들어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서 니들도 알 거야 오빠가 엄마 다칠 때 거기 있었던 거 알지 오빠 나빠요 난 정말 오빠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나한테는 깡패 아니라고 해놓고는 깡패 짓이 나고 난 오빠 이제부터 미워할 거예요 입 닫어 니가 니 오빠 맘 아냐 난 알아 알기 때문에 욕 못해 불쌍하고 안됐고 안타깝고 이 세상 누구도 니 오빠 욕 못해 니 오빠 욕하는 사람 있으면 엄마가 가만 안 될 거야 감히 누가 누구를 욕해 지들이 이렇게 살아봤어? 가슴에 대못 박혀봤어?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보고 나서 니 오빠처럼 가슴에 대못 박혀보고 나서 그런 소리 해도 하라고 그래 니 오빠 잘했다는 것이 아니야 불쌍하게 여기란 소리야 니들이 오빠 등지면 오빠가 영영 집에 못 돌아와 내 말 알겠니? 난 형 안 미워해 대답해 네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행복하다 니들이 있어서 좋아